차를 마시며 이해인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차를 마시려다가 깨알같이 적힌 설명문을 읽어봅니다. 그대가 늘 친절하고 자비롭고 협조적이며 말에 진실하다면 천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한 이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나는 천사가 될 국미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뭘까? 천사가 되는 꿈을 꿉니다. 날개 없이도 마음 먹으면 천사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가슴 속에선 자꾸 웃음이 차오르고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진데 몸에도 좋대 오래 살아주렴 하는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가 찻잔에 내려앉아 꽃으로 피어나는 아침을 기도처럼 마시는 삶의 고마움이여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